구독과 좋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현재 kf-21 전투기의 시험비행이 174차례가 넘어가면서 현대 시험비행까지 수행하자 중국 언론들은 자국 전투기들을 추켜세우는 듯한 보도를 연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아직 정복하지 못한 엔진을 중점으로 자국산 엔진이 들어간 중국의 전투기들을 찬양하기 바빴는데요. 중국은 자국산 엔진을 개발하기 전까지 러시아로부터 전투기 엔진을 대량 구매하여 사용하였으며 엔진을 개발할 때도 수호의 전투기 카피 모델에 중국이 만든 카피 엔진을 장착해 사용해보았습니다. 이때 중국은 수-27에 장착된 al-31f 엔진을 무단으로 분해해 기술습득에 나섰는데요. 이는 러시아의 격분을 불러 계약 파기로 이어졌지만 그렇게 확보한 기술을 추가해 마침내 ws-10이 완성됐습니다. 과거 중국 관영 매체 황구-15는 국제 항공우주 박나무에서 중국이 자체적으로 만든 ws-10 엔진을 장착한 j-22 시험비행에 성공하며 5세대 전투기로서 뛰어난 성능을 과시했다고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ws-10은 j-10, j-21b, j-15 전투기의 심장으로 채택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ws-15 엔진을 개발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관영 매체를 통해서 ws-15의 시험비행이 성공적인 테스트였다고 주장했기에 앞으로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j-20에 장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ws-15는 중국이 자체 개발한 5세대 전투기용 엔진으로 레프터버너 추력이 179.9km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관영 매체의 보도대로 ws-15 엔진이 성공적으로 완성되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전 모델의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되었기에 ws-15 역시 불안전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ws-10 엔진 개발 당시에도 타국의 기술들을 이용해 만들었지만 이러한 시도는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의 전투기 엔진은 미국산 전투기 엔진에 비해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었지만 그 중 가장 큰 문제는 엔진 수명이 3분의 1도 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출력이나 기타 성능은 어찌저찌에서 비슷하다고 하지만 엔진 수명이 1500시간 미만에 불과했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투기 엔진 개발에 약 10조 원에 가까운 투자를 하였는데요. 하지만 이 역시 큰 성과를 이루지 못했으며 중국의 카피 엔진은 출력도 약하고 내구성이나 수명도 더 짧습니다. 이후 중국이 개발한 j-20은 중국산 엔진을 장착하게 되었고 결국 출력과 내구성이 약한 것이 중국 당국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의 전투기는 사고가 자주 발생했고 중국 정부는 이를 숨기기 급급했죠. 이 밖에 스텔스 성능에서도 카나드 날개와 엔진 모양 때문에 rcs 면적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4세대나 4.5세대보다는 낮은 수준의 성능을 보여줄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kf-21 전투기는 중국의 전투기와 비교하여 스텔스 성능과 엔진 성능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물론 현재 kf-21의 스텔스 성능은 f-35보다는 떨어지겠지만 이후에 나올 전투기는 미국과 비등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kf-21의 엔진 출력은 중국의 전투기보다 높아 기동성과 공중전에서 우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j-20 전투기는 시험비행 중 유신이 중단된 적이 있었는데 이때 엔진 고장으로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엔진 성능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중국의 j-20 전투기의 기술력과 안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으며 kf-21 전투기와의 비교를 통해 중국의 기술력이 부족함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동안 중국은 러시아의 엔진을 베이스로 중국산 엔진을 개발하였는데 작년에 러시아의 수호위 전투기도 훈련 도중 엔진 고장으로 아파트에 추락해 13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엔진 기술 성능 또한 불안정하다고 추정되는 사례로 중국 엔진의 신뢰성 역시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j-20 전투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대두되면서 중국 공군의 신뢰성에도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 공군이 신속하게 문제점을 해결하고 기술력을 향상시켜야 국제적인 군사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kf-21 전투기가 성능과 기술력 면에서 j-20 전투기를 앞서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 세계에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kf-21 전투기의 발전이 지속되며 국제 군사 무대에서 중국의 j-20 전투기와의 경쟁력 차이를 더욱 확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kf-21 전투기는 안정적인 엔진 성능과 스텔스 성능 레이더 성능 등을 바탕으로 중국의 전투기와 비교하여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정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kf-21 전투기가 중국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j-20 전투기가 러시아산 전투기의 북제품으로 시작했던 중국산 전투기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가짜 스펙으로만 표기되던 중국산 전투기가 kf-21 전투기와 직접 비교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중국의 j-20 전투기가 부정적인 시각에 놓여있는 가운데 반대로 kf-21 전투기는 세계 각국의 관심을 받으면서 더욱 발전된 기능력과 성능을 갖춘 전투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러한 경쟁 상황에서 중국이 j-20 전투기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나 현재까지의 성과와 기술력을 고려할 때 kf-21 전투기와의 격차를 단기간 내에 좁히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전투기 엔진 개발이 완전히 실패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기술을 습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몇 년 전 중국은 미국 다음으로 항공모함에 전자식 사출장치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사출장치를 만든 회사에서 근무하는 중국계 미국인을 통해서 기술을 전부 훔쳤다는 이야기가 있었으며 당시 해당 중국인은 무기징역을 받고 복력 중이라는 이야기가 나돌았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중국만의 다양한 방법으로 기술을 획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의 j-20 스텔스 성능은 f-35보다 떨어지지만 이러한 기술력 습득을 통해 미래의 전투기에서 미국과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현재 중국의 j-20 전투기는 부정적인 시각에 놓여있고 이로 인해 kf-21 전투기와의 격차가 더욱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 속에서 중국은 자국의 전투기 기술력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단기간 내에 kf-21 전투기와의 격차를 좁히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앞으로 국제 군사무대에서 전투기의 경쟁력 차이를 더욱 명확하게 드러낼 것으로 예상되며 세계 각국의 전투기 발전 경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처럼 다재다능한 비행 성능을 두루 갖춘 kf-21 전투기가 국방부의 계획대로 120대 이상을 실전 배치하게 된다면 압도적인 성능을 바탕으로 중국과 북한의 전 지역의 영궁을 완벽하게 제압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kf-21은 도국 파이트와 같은 상황에서 중국의 전투기보다 높은 생존력과 전투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의 기술력 향상에 대비하여 국제 군사 균형을 유지하는 데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